얼른 들어와요 한판하게 자 오렌지 오렌지 고스나리와 함께 어 지실분 찾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 고스나리와 팀하면 져야 됩니다 네 질거 각오하고 고스나리 팀 하셔야 돼요 네 아무도 고스나리 팀이 오질 않아 아무도 고스나리 팀은 오질 않아 뭐야 왜 두분이나 오셨어 한분은 다른 팀으로 가요 아니 그러지마 안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냥 4대4해요 어 뭐야 3대3대3으로 하면 되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죠 일단은 첫팔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시작 오케이 좋았어 고스나리만 믿으세요 그래도 연습 안했어요 네 고스나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뭐야 나 이거 구매한 적이 없는데 자꾸 왜 더블클릭이 되는거지? 가자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젠장 호스트의 권한 좀 내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내가 드리는걸 알았으면 진지하게 드렸지 철이 50개나 필요하잖아 일단 한판하고 일단 한판하고 일단 한판하고 일단은 입었구요 일단은 입었구요 아 어 어 팀 변경 아 팀 변경 첨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거에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어 어 블루드래곤님 아 어 잠깐만 왜 안보여 잠깐만 이제 알았어 여기서 블랙리스트인데? 네 됐죠? 네 로빈님 로빈님 주한팀은 바꿔요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구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겠지만 120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내가 이걸 할 줄 모른다고 자 이제 칼만 철칼로 하고 바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끝난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신거구나 다이아몬드 가드현이 나타났습니다 좋았어요 됐죠 거 뭐 바꿀수가 있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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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오오 이쪽으로 가셨구만 달릴 수 있죠 이거 맞아 달릴 수 있어 달리자 가자 가자 고시나리가 왔어요 즉 이 게임은 고시나리의 승무로 끝이 나게 됩니다 덤벼 덤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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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그래도 방어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좋아요 허세라니요 한명 혼자서 플레이 중이라 아 일단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는데 됐어 죽었어 일로와요 일로와요 죽었어요 아이고 고시나리 만나기도 전에 돌아가시다니 달려 달려 에메랄드 먹어 빠져 자 먹고 빠지기 어 어 어 됐다 올라갈 수 있구나 다행이다 어 잠깐만 가자 가자 봐봐요 한치도 오차 없는 빠지지 않는 이 실력 아 뭐야 누구야 고시나리에 당했죠 당했죠 한대 맞았죠 한대 맞았죠 한대 맞았죠 팔에메랄드가 필요해 에메랄드도 나오는구나 아니요 휴크샤크니코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고시나리라고 해요 팔로우와 시청 고시나리게 크림이 되구요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거 일찍 전후 나가잖아 괜찮아 도망가자 지금 방법이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무도 나 공격을 안했는데 죽었어 아 무기부터 가자 자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업글이 가능하구나 아 업글을 하는거구나 아 오케이 확인 뉴비 귀여워 그쵸 저 완전 귀여워요 완전 소중 소중하게 귀여워 막 좋아 됐어 이거 일찍 좀 나간다는거 알았으면 얘기 끝난 겁니다 자 죽어라 아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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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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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자 아 화살이 없구나 아 젠장 어쩐지 왜 이렇게 안싸지나 했어 화살이 없었어 던지면 터지는 파이어볼 됐어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고시나리한테 죽는다 아 나한테 죽기 전에 죽었네 된장 아쉽다 그래도 폭탄은 다행히도 안 터졌어요 오호 오호 귀여웠어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귀여웠어요 이렇게 쓰면은 이쪽에서 터지는거 아냐 아 뭐야 위로 올라가잖아 정확도가 떨어지잖아 아 이름 모아진 니코 안녕하세요 구독자 천명 대봤자 어쨌든 다시 떨어질 텐데 뭐 이제 기대 안합니다 좋았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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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잡아 죽었어 고저 가만 안 두고 왔어 고저 가만 안 두고 왔어 핫 뭐야 나는 왜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고시나리의 에임 에임을 보여드리죠 고시나리의 에임 맞죠 맞죠 또 맞았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 이게 뭐야 자꾸 더블클릭이 되는거에요 도대체 아 아 아 아 아 아 핫 아니 왜 더블클릭이 되는거냐고 아 잠깐 얘 때려줘야 돼 마우스를 때려줘야돼 아 어 배워다하면 아직 생각해둔건 없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빠져라 아 안 맞네 저게 맞았죠 맞았죠 고시나리의 파이어볼에 맞았어요 지금 정신 못차려요 지금 지금 고시나리의 파이어볼에 맞았어요 정신 못차려요 지금 파이어볼 아아 봤죠 워 고시나리가 드디어 아 잠깐 아아 파이어볼 아 젠장 아 주츠 주츠는 또 뭐에요 네 이렇게 신기한 게임들이 많아 네 자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음 파이어볼 하나 구매하고 그 다음에 화살 하나 구매한 다음에 가자 충분히 충분히 제가 연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고시나리 전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잘 졌어 음 인정 어 인정 뭐야 터진거야? 잠깐만 우리 터진거야? 잠깐만 우리 터진거야? 전혀 신경 못쓰고 있었는데 우리 터진거야? 이런 젠장 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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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으면 안돼 이제 우리 무장해야돼 이제 침대 깨지면 이런 큰일났다 죽어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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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올라갔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이걸로 핫! 뭐야 우리팀이었잖아 체력운동 과하게시켜드렸어요 이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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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뭐하뭐 0뭐야 언제 다이아머드까지 됐어 오 도망가야 지 vals 죽을 수 succeeded 아 젠장 이 배드워즈는 가 태강수틀을 해야돼 안되겠어 이거지 연습해야 겠다 안되겠다 이거 배드워즈도 막 못하면은 막 어머니 뭐 저 부모님 부모님 찾고 부모님 막 찾고 그러는거 아니죠? 배드워즈 못하면은 막 네 부모님 찾고 막 그러는거 아니죠 막 안그러져? 네 팀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배원은 안그러면 아 그래요? 다행이다 매너가 있는 고인물게임이네 자 어소어소 와요 아니 고인물게임이어가지고 이거 다음에 뭐라 그랬지? 영웅전 쥐귀래전 모르는데 네 야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기씹을 하는거구나 그래서 이거 적 오브젝트도 잘 활용을 해야되는거네 만화입니다 아니 만화라는건 아는데 본적은 없어요 저게 안좋다구요 왜? 딱봐도 컨트롤 좋아보이는데 튕겨서 이런 자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 있나요? 네 눌러주세요 네 혹시나니 조음만 할때 눌러주세요 네 아 중참하면 돼요 와 와 와 와 와 와 에너지 다는거 봐봐 와 와 이렇게 피하는구나 와 와 야 방금 진기한 구겨봤다 와 와 쩐다 당연히 가능하죠 나리고스 친추해주시면 됩니다 나리고스 제가 나리고스 친추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바로 친구 추가해 드릴께요 나리고스 자 이렇게 침추 해주시면 됩니다 친추하고 말씀해주셔요 자 유튜브 Helena haya Caleb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 일천명 보고싶습니다 오 뭐야 오 그치 이게 에임이 지 이게 에임이지 그래 오 뭐야 떨어졌대 당연히 시참이죠 당연히 시참이에요 야 긴장감 가운데 굉장히 잘해요 지금 파이어볼이 몇개야 아 에메랄드도 있구나 에메랄드가 가치가 더 높은거구나 에메랄드는 아예 정중앙에 있고 그래서 아까 에메랄드 드래곤이 나왔다거나 뭐 그랬다고 했구나 아 진짜요? 이거 그 귀환이 뭐라 그랬죠? 무슨 키라 그랬죠? 이거 귀환하는거 무슨 키라 그랬지? 나 까먹었어 이거 귀환하는거 무슨 킨인지 배웠는데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컨트롤 모임 컨트롤 모임 컨트롤 모임 아 이거 죽나요 아아아아 C 오케 C키 C키 오케 확인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바로 친구 추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추가 3명이나 와있었잖아 뭐 어 잠깐 내가 이럴 줄 알고 친구를 약간 정리를 했었거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불 줄 줄 알아 됐죠 한판 더 하고 나서 다른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우 야 이거는 안죽겠다 에메랄드 감옷을 입은 거잖아 지금 야 와 쩐다 아잇니드 원다우전트 원다우전트 서스크라이버 아잇니드 에이가 파세요 에메랄드 가뭇이죠 신추 다 받았죠 신추 혹시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어요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최..최강이죠? 그래.. 이렇게.. 와.. 저렇게 보관도 하면서.. 씹는거구나.. 어? 부활했다.. 다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해요? 더 들어오실 분.. 네.. 지금 2대2..인데? 어.. 더 없는데? 끝난거 아니야? 뭐야.. 나 어떻게 된거야? 나 어떻게 된거.. 왜 살아있어? 부활했어.. 고시나리 부활했어.. 덴같이 부활.. 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어.. 다이어가 어차피 못사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제 에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베드가 살아있는 쪽.. 포스트가 부활시켜줬네.. 그렇구만.. 하긴.. 고시나리가 구경만해서는.. 답이 안나오긴하지.. 에메랄드.. 에메랄드 좋아요.. 에메랄드 계속 자꾸 자꾸 나와요.. 아주 좋아요.. 에메랄드 감옷 몇이야.. 에메랄드 감옷이 없잖아.. 감옷이.. 처감옷이.. 아 이거구나.. 에메랄드.. 에메랄드를 먼저.. 아이 좀.. 뭐야.. 와.. 진짜 오랜만에 구아.. 아니 왜케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제도 대박이었는데.. 천명 찍었다가.. 990명까지 떨었다가.. 지금 겨우 999명.. 어? 회복했는데.. 파괴가 됐구나.. 이거.. 내가.. 자멸도 되나? 아 되네.. 되네 되네네네네.. 오케 확인.. 파괴.. 파괴.. 빡! 저 튕겼다.. 이런.. 빡! 받쭈어어어어어.. 빡! 게에에이줄추와! 파크아치다! 근데 진짜 덱약하네 어 뭐야 업게를 다 시켰네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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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떨어지는거야? 잠깐만 왜 떨어져? 시간 지나면 떨어지나? 어 잠깐만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나 채팅보호에 싸우는데 왜 죽어오어우 아 젠장 이게 뭐야 오오 쩐다 설마 지나? 설마가 차라리 잡는다구요? 에메랄드 과목도 야 애가 세구나 일단 11... 기본은 11시 반인데 아마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 깐 존중 아 그래요? 이런 괜찮아요 유튜브 천명 절대 줄어들지 않는 천명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으 절대 줄어들지 않는 천명 만들어주세요 한 분 남았어요 네 아직 한 판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판 더 하고 다른 게임 갈고 뭐야 왜 이렇게 날라가? 뭐야? 왜 날라가? 뭐야? 뭔가 텔레포트를 한 것 같은데? 아 끝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몰라 뭐 아무것도 안 눌렀어 응 자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들 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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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인원 더 많아 더 많아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 응 저 친구에 없는데 닉네임 좀 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친추 해주시면 되구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초대를 해야돼? 지금 인원이 내가 알던 인원이 아닌데?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다시 만들게요 미안해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자 여기 공섭으로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이거 한 판 더 하고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계속 두 판은 해야지 두 판은 해야지 고스나리가 활약을 못했는데 지금부터 고스나리가 활약을 하면은 배드워즈가 재밌어질겁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만큼 연장하면 되는거니까 관계없어요 네 다시 친추했습니다 오케이 자 완료했어요 자 얼른 얼른 들어오시구요 자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하연 하연 아 진짜요? 오올 고스나리크 컨트롤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스나리크 컨트롤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봐도 고스나리크 컨트롤 아니었습니까 딱 봐도 고스나리크 컨트롤 아니었습니까 뭔소리에요 쌍욕 쌍욕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역대급 칭찬이에요 역대급 칭찬 보통 이렇게 어 유튜버 닮았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시지 않나 왜 내 나 닮았다 하면 쌍욕이라고 하지 응 정답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빨리 천명 찍어줘요 뭐요 지금 999명이 뭐에요 지금 뭐 천명 줄어들지 않는 천명 찍어달라구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고스나리크 그거 그 얘기 듣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 안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로 못 만드나 끊을건데요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됐어 나도 부활 덴같이 부활 그 다음에 호스트로 아까 이렇게 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아 만들어서 설정을 해야되는거구나 몰랐어요 흥 싯 젠장 설레는 키차이 네 얼른 팀 제대로 짜주시구요 더 들어오실텐데 더 들어오실텐데 더 안들어오시나 원래 9명이었나 네 이제 998 하지마 아 왜그래요 고스나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늘어야지 왜 자꾸 줍니까 떨어지나 안떨어지죠 안떨어지네요 나 오늘 처음인데 저도 오늘 혼자서 외로워요 고스나리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드리는게 인지향정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호스트 드렸는데 네 호스트 드렸는데 네 블루님 호스트 이미 드렸어요 새로 다시 구독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999명 좋아요 저 3년째 시작해요 네 빨리 시작하죠 뭐 뭐야 핑크에 왜 오케이 좋았어 다시 좀 아니 왜 왜 난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거야 아니 저 드렸잖아 네 드렸네 되어있네 두방장 되어있는데 이미 아니 왜 이렇게 되는거야 도대체 오케이 자 오렌지로 들어올 사람 들어와요 빨리 한 명만 핑크에서 빨리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는 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자 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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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렛츠고 아 잠깐만 아 하지마요 빨리 빨리 가줘요 빨리 합 됐어 아니 그러지마요 진짜 아니 예 아 진짜 왜 이래 왜 자꾸 이동을 하는데요 이거 이거 팀 예 팀 저기 나 오렌지로 보내줘요 아 없겠다가 다시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오렌지로 보내줘요 어 허니군님 오랜만이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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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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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제 왔어 됐다 이제 됐어 게임 함께 꺼내 보려고 했는데 예 꺼내세요 괜찮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다른 게임 할 거니까 물론 분명히 뭔가 추천이 있었던 것 같긴 했는데 처리 50개나 필요하잖아 다른 게임이라 아하 일단 업글 업글 하자 어어 오케이 보석 보석을 얻어야 되는구나 가자 뛰어 뛰어 아 뭐야 아 나 혼자 떨어진거야 와 다행이다 그래도 야 안없어지는 감옷을 때려줘 지켰죠 네 지켰죠 아 간지나게 간지나게 철먹기 간지나게 철먹기 간지나게 철먹기 간지나게 철먹기 간지나게 뭐야 이거 왜이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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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거시랄이야 대처했어 아이고 난 나한테 준게 아니구나 아 젠장 나한테 죽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일단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주구요 간지나게 피... 어! 간지나게 피해줘야됩니다 간지나게 피해줘야돼! 그리고 저때 딱 피해주면 되구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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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해! 위험해! 고슈아! 아! 천재님! 왜 오랜만에 와요? 왜 오랜만에 와요? 자주 오세요 유튜브도 다 한명만 누르면은 구독자 천명이 되는데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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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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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우! 와우! 다람이 골씨나리 손에 잠들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그래서 블록을 가지고 있는거구나 아이고 너무 많이 잤다 아 이거 더블클랙이 되지? 음 음 컨트롤이 엄청 중요하단 뜻이잖아 즉 고씨나리가 아니고서는 컨트롤을 해줄 수 없단 뜻이잖아 오우와 떨어질 뻔했다 와아 와 방금 죽을 뻔했다 와 야 내가 에미랄드를 먹으면 되는거잖아 중요한건 에미랄드를 먹으면 되는거고 어 뭐야 인벤토리가 왜 켜졌어 좋았어 고시나리의 에임 보여드리겠습니다 슈가아아 위험하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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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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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안돼 에메랄드 에메랄드만 먹고 튀어 에메랄드만 먹고 튀어 뭐야 에메랄드로 업그레이드하는게 아니잖아 보석을 업그레이드하는거였네 젠장 됐어 일단 에메랄드는 저장해놓고 에메랄드 저장해놨어요 이거 다음 게임 마저 정해놓은거 없어요 가자 그러면 보석을 먹으면 되는거잖아 그래 보석 보석 보석헌터 고스나리 출동 침대 먹혔어 이리언 오호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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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허압 아 골씨라리가 이겼어요 골씨라리가 이겼어요 바로 튀어 바로 튀어 바로 튀어 봤죠 골씨라리 누가 무시하래 누가 골씨라리 무시하래 우리 침대 어딨어 우리 침대 어딨어 잠깐 우리 침대 저기있다 누가 고스날이 무시하셨습니까 네 고스날이 누가 무시했어요 업글 갑니다 네 크레이지 트레이스 자 업글 가겠습니다 가자 뭐야 누가 날아가는거 같은데 지금 아닌가 가디언 1분 남았고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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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가자 골스날이 그래도 실력 좀 늘렀다 그래 아까 전보단 실력이 늘었죠 어어어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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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지금 잠깐 늯었다고 하자마자 바로 죽냐 야 야 볼썩 저장하긴 잘했다 뭐야 뭐야 왜 우리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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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기지에 이상한 분이 계셔 어 골스날에 죽었죠 일단은 고 피다리에트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내가 방금전에 넣어놨는데 세개 밖에 없구나 젠장 철 흉각 사야죠 좋았어 잠깐만 가자 아니 뭘 이렇게 막아놨어 어우야야 와 방금 죽을뻔했다 와 와 죽을뻔했네 가자 간지나게 에메랄드 먹기 간지나게 에메랄드 먹기 간지나게 에메랄드 먹기 저 빠져주고요 이렇게 해서 피해주는 겁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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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에메랄드 다섯개 먹었어 좋았어 봤죠 치고 빠지기 잘하죠 지금 고 시나리 장난 아니라고 지금 어 뭐야 에메랄드 아홉갠데 어 깜짝이야 열개 다이아몬드 검 그렇지 에메랄드 에메랄드 먹으러 가자 불리하네 일단은 재구레이 가뭄스 사는게 그쵸 맞아요 일단은 고 시나리를 이길 수 있는язand 없으셈 나와 보을 다 죽었으셈 오 잠깐만x4 거기거기 stup stop x2 stup x2 stup Stup x3 stup stup x3 스탑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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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앜 반전퇴죠? 네 아 진짜 다 아 다 죽었어 아 젠장 그나마 감옷 감옷이 계속 유지라 다행이다 야 야 이거 다 업계엘 할려면 어렵잖아 아 티어에서 에멸이 나와요? 아아 그렇구나 난 저걸 이름을 티어라고 하는구나 핫! 봤죠? 이게 바로 골스나리의 진정한 실력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골스나리의 실력 죽었는데 왜 안죽음 골스나리는 불멸이기 때문이죠 잠깐 아 나 그 블럭이 없구나 아 나 맞다 다 사라졌지 참 아 잡자 그래 너라도 잡자 아 아니 잠깐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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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명이 안되면 두 명이 하면 되는거야 좋았어 아주 좋습니다 야핫 은비까비가 언제쩌거야 어 오오으 오오 오오오 가사 어 야야야야 야훼라왚 fragments 렐렐렐렐렐렐 어! 뭐야! 아! 다 잃었어 와!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구매가 되는거구나 어허 시프트락 켜보시고 싶어 아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배웠던거 같은데 가자 시프트락을 알게된 고스내리는 다르다 시프트락을 알게된 고스내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프트락을 알게된 고스내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죽었어요 예 살려줘요 살려줘요 예 죽는 거야! 다른 게임 가야겠는데? 아니 언제쯤 끝나는 거야? 한 판이 딱 좋네 두 판 할 필요 없네 이거 양악 게임이랄니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스내리 양악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 다 알아요 이걸로 나는 이걸 조준할 수 있지 가자 오 저걸 피해? 어? 나 혼자 죽었나? 아 젠장 야 이거 희망이 없다 일단은 터뜨리죠 뭐 안되겠다 고스내리 침대 침대가 이미 없잖아 잠깐만 침대가 이미 없었어 잠깐만 녹는데? 네 오브젝트가 녹는데? 네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파이어볼은 죽어죽고 싶다 나 근데 왜 죽었는데 살아? 나 분명 침대가 없는데 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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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죽 와아 팀 아래 살펴 보시겠습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혹시 다른 게임 가도 되겠습니까 네 침대 세 번 깨지셨네 뭐야 안 끝나는 거야 다음 게임 가죠 이제 예 다른 게임 가요 정신나간 계단 아 난 지금 이것도 정신나가 죽겠는데 자자자자 됐어 됐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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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그냥